매직컬렉션의 펜스루 코인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이쁜 신기하게 생긴 이렇게 화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구멍 동전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고 그 안에 또 작은 구멍들이 양쪽에 뚫려있습니다. 이 구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관객분들한테 동전을 빌릴 건데요. 100원짜리 3개를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셔도 됩니다. 사인을 받아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미리 사인을 받은 동전까지 같이 이렇게 100원짜리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구멍에 이렇게 100원짜리가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상태가 되죠.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의심을 할텐데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딱 덮어놓을게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뭘 가지고 왔냐면 바로 이 연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필. 세 개를 가지고 왔죠.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단 연필을 제가 여기를 정확하게 동전들이 있었던 위치죠. 잘 보셔야 돼요. 그대로 관통하겠습니다. 뚫렸어요. 한 번 더요. 다음 동전도 완벽하게 관통. 다음 동전도 관통하겠습니다. 와우. 보이시나요? 완전히 관통이 됩니다. 와우. 이제 밑으로 아예 뽑아볼게요. 이제 동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차례죠. 천천히 뽑아 봅니다. 안에 동전이 그대로 있네요. 관통이 동전도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요. 직접 넣어놓고 연필로 뚫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확인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확인도 될 수 있다는 정말 신기한 매직 컬렉션의 펜스루 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